일단은 서울시는 정신을 차지해야 하고요. 이렇게 뵌 점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가 조금 실수하면 별증을 때린다고 엄청나게 뭔가 협박을 다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포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잠수교 보행화 사업이 얼마나 황당한지 그것을 실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안이 어떻게 해서 당선이 됐는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 입장도 지금 보면 언론에 나온 걸 봤을 때 설계할 때 제대로 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공모전의 공모자들, 공모 참여자들한테 제공된 파일이 3개가 있었어요. CAD 파일이 이렇게 종평면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상지 현황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면도가 제공이 됐습니다. 3개가 제공이 됐는데 물론 스케일들이 좀 안 맞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제공된 거를 스케일에 맞춰서 이렇게 키웠고 현황도는 스케일이 맞고 안 맞고가 없겠죠. 그 다음에 종평면도도 스케일을 제가 맞춘 거거든요.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엘리베이션이죠. 그래서 여기서 엘리베이션을 구합니다. 여기 지금 북단 램프 갈라지는데 여기가 지금 피어 13번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두모교 막이로 건너오기 때문에 좌 뒤에서부터 반포대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두모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13번에서부터 사실상 잠수교, 반포대교가 같이 만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3번을 보면 엘리베이션이 24.8 이렇게 되어있죠. 위로 이쪽으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북단이 높고 남쪽이 낮거든요. 그래서 13번 이 위치의 엘리베이션은 실제로 24.7 정도 돼요. 24.7. 위로 올라가면 높아지기 때문에 24.8이 아니라 24.7 얼마 정도 되고 그래서 쭉 내려와서 제가 이제 여기 피어 번호가 안 적혀있었거든요. 초록색은 제가 피어 번호를 적은 거고요. 30m 마다 잘랐어요. 여기서부터. 30m 부터 잘라서 피어 번호를 붙이면 되겠죠. 쭉 오면은 여기가 이제 낙타봉이라는 데예요. 22번하고 23번 사이가 여기가 제일 높은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람선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여긴 지금 뭐 좀 낮타봉이 충돌방지공이 이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가고 좌측 통행, 우측 통행이 있네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돼 있고 쭉 오다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둔치가 끝나는 부분 여기가 이제 피어 39번입니다. 그래서 요 피어 번호를 잘 알고 엘리베이션을 구해봐야 되죠. 엘리베이션이 여기서는 지금 20.4로 나와있어요. 피어 39번이 20.4로 나와있다고요. 39번이 20.4인데 이게 정확하게 구해보면 20.38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 엘리베이션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고 종단면도에 가보면 종단면도에 가보면 종평면도에 가보면 평면도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지금 요거를 제가 당선안이 제시한 그런 2층 데크를 제가 모델링을 하느라고 이렇게 지금 그려놨는데 원래 그런 거 없었고 쭉 피어 번호만 적혀있었죠. 종단면도에는 원래는 이렇게 제공됐어요. 엘리베이션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평면도는 엘리베이션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파일이 서울시로부터 제공됐냐면 아마도 이게 사업이 사업이 보수공사 사업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션 이런 거 필요 없죠. 보수공사 사업에 도면을 제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션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엘리베이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토목에서 쓰는 자주 볼 수 있는 도면이죠. 뭐 위에가 높고 북단이 북단이거든요. 북단이 높고 남단이 낮지만 이 도면은 지금 엘리베이션 이 도면은 지금 레벨로 그려져 있거든요. 아무튼 숫자가 중요한 거니까 숫자를 지금 아까 피아 14번 24.67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피아 39번 피아 39번이 20.4로 되어 있었죠. 현황에서 20.38입니다. 아무튼 이쪽 경사가 마이너스 여기 제가 경사를 안 써놨는데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0.55%예요. 뭐 실제로는 퍼센트적이 되게 작지만 거의 1km 가까이 되니까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높이 차이가 그래서 실제로 당선 안이 제시한 2층 데크 설치 구간은 피아 29번부터 피아 37번까지예요. 그 다음에 북단 쪽에도 두 경관에다 설치를 했어요. 두 경관에다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반포대교의 엘리베이션에서 코핑 하단까지 코핑이라는 게 단면도에서 보면 이걸 코핑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이 코핑입니다. 이거 이거 코핑이라고 그러죠. 어떤 분이 코핑이라는 단어는 좀 순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코핑이 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뭐 대들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코핑입니다. 코핑이 그래서 결국은 이 계획고에서부터 이 코핑 하단까지가 5미터 정도 되죠. 5미터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5미터를 빼면 5미터를 여기가 선화 쪽에다가 코핑 하단 엘리베이션은 반포대교 계획고에서 5미터를 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미터가 나오죠. 13에서는 19.670 코핑 하단이 19.670이라는 거예요. 코핑 하단이 중요하고 그래서 코핑 하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층 데크를 설치하려면 구조물 높이도 필요해요. 구조물도 당연히 하조물을 버텨야 되니까 최소로 1미터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다니려면 2.5미터는 돼야 돼요. 그리고 3.5미터죠. 3.5미터를 3.5미터 3.5미터 공간이 필요하다. 이 밑으로 다니려면 코핑 밑으로 다니려면 3.5미터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2층 데크 하단 2층 데크 하단의 엘리베이션은 코핑 하단에서부터 3.5를 빼면 돼요. 결국은 8.5를 빼면 되는 거겠죠. 맨 범퍼대교 상단에서 8.5미터를 빼면 데크 하단이 나오겠죠. 이게 여기가 홍수위가 얼마죠? 홍수위가 16.1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구조물의 하단이 구조물의 하단이 구조물의 하단이 16.1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물론 여기에다 원래 2미터를 더 더해야 돼요. 설계기준에는 여유교를 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18.1 이상에 있어야 되죠. 18.1 이상에 있어야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겁니다. 제일 높은 피어심 13번에서 16.1이죠. 겨우 계획홍수위를 넘겼죠. 겨우 계획홍수를 넘겼고 그다음부터는 겨우 계획홍수위도 못 넘겼습니다. 이 위로 추가로 2미터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로 확보해야 되고 북단이 높으니까 북단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교각 하나만 그나마 홍수위를 넘겼지만 다른 것들은 다 홍수위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측에 지금 제일 많이 2층 데크를 설치한 이 구간도 제일 높은 남측 2층 데크 제일 높은데도 13.530이에요. 이거는 당선자가 발표할 때도 밝혔던 13.7 즉 과거 최고 홍수위보다도 1미터 넘게 올렸다. 그것도 이제 거짓인 거죠. 왜냐하면 13.5잖아요. 지금 이렇게 배크 하단이 13.5예요. 그리고 점점 낮아지니까 당연히 여기는 12.2 라는 거죠. 예전 홍수위보다 무려 1.5m가 더 잠겨있는 거죠. 그죠? 물속으로 예전 홍수위보다 물속으로 1.5m 잠겨있는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이게 코팩 밑으로 다니려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안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요거를 그래서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이게 심사할 때 제출한 그래픽이 얼마나 거짓을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3차원 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3차원 3D 모델링을 한 겁니다. 종단을 보면 제가 이건 그대로 경사를 고려해서 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쪽이 높고 퍼스펙티브를 끄겠습니다. 엘리베이션을 고려해서 지금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 2층 데크는 제가 13.7위에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13.7보다 1m위에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그 엘리베이션을 맞춘 겁니다. 그죠? 맞춘 거예요.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면 비주얼 스타일을 2D 와인 프레임으로 제가 여기 가서 한번 엘리베이션을 제가 찍어볼게요. 요 구조물의 아래쪽을 찍어보면 되겠죠? 요기를 찍어보면 되겠네요. 요게 밑에니까. 아이디 명령 내리고 요기를 찍어보면 얼마나 나왔죠? 엘리베이션이 14.7위라고 나왔죠? 13.7위지. 7위 과거 최고 홍수이니까 그거보다 1m 높여서 만들었다고 당선자가 프레젠테이션을 밝혔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요 위에 반푸대기 엘리베이션은 제가 기울어지게 종단 경사를 고려해서 다 만들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거를 당선자가 제시한 CG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다 맞춰서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요 안은 제가 렌더링을 해보니까 요렇게 됩니다. 제가 최대한 맞추려고 했어요. 물론 제가 뭐 CG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캐드에 있는 기능 정도로 렌더링을 한 겁니다. 자 요 안 요 안 요기 지금 보시면 요기 공간이 꽤 넓죠? 그죠? 요 코핑 하단으로부터 꽤 높습니다. 높아요. 그죠? 사람이 다니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실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아까 제가 숫자로도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딱 붙어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요게 지금 여기 지금 난간을 안 그랬으니까 난간이 아마 이렇게 있겠죠. 난간이 여기 이 코핑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요기 코핑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요 CG 있죠. 요 위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는 여기도 지금 상당히 넓게 코핑 밑에를 상당히 높게 지금 이거는 거의 4m도 넘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통과 한다고 지금 이렇게 CG를 만들어놨는데 이거 완전 왜냐하면 코핑 높이가 2m거든요. 요거만 요거만 2m인데 지금 여길 보면 2m 거의 한 3.5m 이상 바닥하고 차이가 나 보이잖아요. 거의 3m 가까이 돼 보이잖아요. 그죠? 요 공간이 요 공간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그러는데 디자인에서 이런 공간감 이런 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심사위원들도 계속 공간감 새로운 경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간을 디자인 공간을 디자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요 위치 요 각의 위치를 렌더링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딱 붙었잖아요. 사람이 통과를 못해요. 사람이 통과를 못하고 딱 붙어있죠. 자, 이렇게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뷰입니다. 요 뷰. 원래 요런 게 있었죠. 요런 게 요런 게 있는데 요 위하고 거둬하고 이게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아래쪽하고의 어떤 비례감 위쪽 거둬 비례감을 이렇게 좋아 보이게 엘리베이션을 조정을 여기서 했을 것 같아요. 시즈를 하면서 몰라서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한 건지 안 그러면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내려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들 딱 붙어있거든요. 위에 거의 붙어있어요. 여기는 지금 코핑에 딱 붙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코핑에 딱 붙어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코핑이 2m니까 2m고 여기도 한번 400m 이렇게 우리가 받침 높이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좀 남겠죠. 이 거도구간에서는 여기 공간이 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동반한 이 통로인 통로가 이 코핑 밑으로 사람이 통과할 수가 없다. 딱 붙어있다. 그죠. 우리 그것도 규정을 완전히 위반한 13.7 위에 1m를 확보하고 14.7 위치에 갖다 놨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것도 규정 위반입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표자가 당선자가 당선자는 아니죠. 당선자 당선자 후보라고 그래야 되나. 왜냐하면 아직 지금 이게 이렇게 구현이 안 되는 걸 제시했기 때문에 당선자 자격은 당연히 박탈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허위 인거죠. 저는 정확하게 모델링을 한 거니까 이런 얘기하면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려나?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뭐 이런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는 건지는 아무튼 이건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 모르고 했어도 문제가 있고 의도적으로 했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느낌은 안 나고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느낌은 안 나고 이렇게 위에 딱 붙어있는 느낌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나서 사람이 통과할 수가 없는 위쪽에 딱 붙어있어 보이는 이런 구조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당선자가 제출한 CG와 제가 직접 만든 CG를 비교해 봤고요. 덕분에 뭐 오래간만에 3D 모델링도 해보고 렌더링 기능도 제가 렌더링까지는 안 해봤는데 아무튼 비교를 하려다 보니까 렌더링도 좀 해야 되겠어서 이것저것 스타디를 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프로젝트는 그냥 없었던 걸로 취소하고 다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다 그러면 구조물을 설치하지 말고 그냥 콘텐츠만 가지고 이거를 뭘 할 거냐 뭐 그냥 조각선 같은 거 몇 개 세워놓는 거 정도는 괜찮죠. 근데 2층 데크를 만들고 뭐 이런 반포대교에 부담을 들 수 있는 시설들은 설치하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 같고 설치하는 거라 아마 한강유적청에서 절대로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건 소설인데 만약에 서울시가 정치권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 항상 뭐든지 그렇잖아요.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허가가 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토목 업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거는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제대로 된 콘텐츠 중심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고 콘텐츠 중심의 공모전을 다시 하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서울시는 정신 차려야 되고요. 서울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엔지니어가 조금 실수하면 벌점 때린다고 엄청나게 온갖 협박을 다 하잖아요. 벌점 먹을래? 아니면 추가 과업 이런 거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공짜로 해줄래? 이런 식으로 많이 협박을 하는 거 주의해서 많이 봤거든요. 벌점을 가지고 엄청 협박을 하는데 그 벌점의 이유가 보통 공사비 몇 프로 이상 차이 나고 아무튼 누락되고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벌써 이 사업에 벌써 공모전에 각 당 다섯 개 순리스트에다가 1억 씌웠으니까 5억 그다음에 공모전 관리하는데 1억 벌써 6억 일단 6억 이고 거기다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6억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비가 7억이에요. 설계비가 7억인데 거의 그 금액에 버금가는 금액을 공모전 비용으로 썼다는 얘기죠.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그 돈을 10 몇 억을 주고 업체를 하나 잘 골라서 12억이잖아요. 12억을 가지고 업체를 다 하나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내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 설계자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할 사람들을 자문위원을 붙이든지 안 그러면 디자이너를 따로 고용해가지고 디자인을 시키든지 거기서 좋은 안 나오면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건데 뭐 이런 걸 공모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무튼 주말에 사부작사부작 3D 모델링을 해서 검토한 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혹시 이 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잠수교에 대한 사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